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주거 문화를 형성하고 정착시키는 데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사회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 마치 꿈을 이룬 것처럼 사회임대주택금융지원센터가 개설을 하게 되니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임대주택금융지원센터